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복습해도 부족하지 않은 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포메이션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아 세인트 존 지음 황으로 옮김 나비스쿨 출판사입니다 자 여러분 시크릿유 굉장히 좋아하시고 화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되살려낸 책이 어포메이션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책춘함이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을 함께 통합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권에 관해서 참 많은 것들을 그동안 해오셨죠? 그런데 정말 화권이 잘 이루어주신 분들 많으신가요? 물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에서 엑셀을 밟더라도 무의식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잘 가려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적절한 때 그렇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화권을 하실 때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걸 위한 효과적인 화권법이 바로 이 어포메이션 방식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질문을 할 때 어떤 화권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게 핵심이죠 시크릿의 핵심도 뭔가요? 결국 feel good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크릿의 핵심이 feel good이죠 화권의 핵심도 feel good이죠 그럼 어떻게 무의식과 의식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화권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가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의 욕심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백조의 진정한 소망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아주 유명한 고사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웅지마 그쵸? 내가 정말 당장 일어난 일이 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를 들어 명원의 매트릭스의 저자인 이형연 선생님은 또 이런 예를 드시곤 해요 내가 내 현재의 의식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 이성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성이 나한테 정말 악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소원을 위해 화권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꼭 그 상대방이 이 사람만이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화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언제나 흑백으로 이해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뭐 이런 방식인 거죠 이걸 어포메이션 방식으로 하면 왜 나는 이렇게 멋진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죠 근데 책춘하면 또 여기에 너무 메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꼭 왜라고 물어야 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제약에 메이는 거는 좀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 거죠 어떻게 난 이렇게 멋진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실제로 화권을 실험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게 핵심이죠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서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시던 간에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잘 관찰하셔서 내게 맞는 맞춤형으로 이런 자기 개발들을 적용하시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섹춘함의 4학년 과정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도 말씀드릴 때 어떤 근본, 핵심, 목표, 원리들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기법들은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방식에 적절한 타이밍에 내게 잘 맞는 방식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치 뷔페를 가면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잘 먹는데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는 잘 내가 선택해서 내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가지고 퍼포메이션을 한다고 해도요 자, 이영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저도 뭐 이영연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쭉 그동안 느끼면서 아, 이 말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억 부자, 천억 부자 근데 여러분 그 100억이, 천억이 내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또 이영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내게 적절한 만큼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넘쳐서 적절하지 않은 에너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던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던 어떤 그 적절하지 않은 에너지가 지나치게 들어올 때는 그것들이 반드시 어떤 부작용들을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어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 뭐 이런 방식으로요 자, 이걸 어퍼메이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질문 형태가 어떤 학원 형태가 내게 가장 좋은 감정과 기분을 불러일으키는지 자, 책춘함도 그래서 살면서 여태까지 뭐 얼마 부자가 되겠다 뭐 월천을 벌겠다 월억을 벌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것보다 내 안에 정말로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료하게 하고 내 성공에 관한 정의 행복에 관한 정의 그렇죠, 부에 관한 정의 돈에 관한 정의 책춘함 나비스쿨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북살농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들을 가능한 명료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실력을 길러가고 하루하루를 몰입과 정성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 이런 흐름들을 좀 더 저는 중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조세 캠베리 얘기한 Follow your bliss Money will follow you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깊은 혹은 몰입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이 bliss을 따라갈 때도 여러분 천지인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 공부 땅의 돈 공부 사랑 공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죠 자, 이런 좀 더 통합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의 Affirmation 1단계 오늘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단계 질문한다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질문을 단순하게 하라 토바베타 Affirmation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자신감을 키우며 관계를 개선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며 흡연과 과식 같은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신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까지 나는 오스트랄리아의 기업주에서부터 뉴욕의 워킹망까지 델러스의 직판 업자들로부터 플로리다의 백만장자 CEO들까지 세계의 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Affirmation 4단계를 가르쳤다 실제로 이 4단계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킨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단순한 4단계의 Affirm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더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바란다 다음은 Affirmation 방법의 첫 단계다 Affirmation 방법 1단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 책춘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뭔가요 자신 나는 누군가 이 개념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이게 에고의 욕심인 건지 욕망인 건지 아니면 셀프의 진정한 소망인 건지 애벌레의 헛된 꿈인 건지 아니면 백조의 진정한 비전인 건지 이것에 대한 감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재의식이 아는 것이 바라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당신이 뉴욕에 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는가 1. 만남 우리의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 시간을 정한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불가피한 지체와 우회 장애를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2. 당장 차에 올라타서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운전해 간다 해안을 오르락 내리락 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다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가 사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거의 보장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대륙 횡단 여행이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목표를 세우면 목적지가 더 분명해지고 따라야 할 길에 집중하게 하며 선택하고 행동할 지침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포메이션 방법의 첫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이미 기록해둔 목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당신은 세상의 모든 자기 개발 전문가들이 목표를 세워라 믿으면 이룰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보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좌절도 겪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걸 아니겠는가 지금쯤이면 아마 당신도 짐작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코앞에 있는 매우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다음의 진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 작고 귀찮은 사실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라라는 충고를 수천 번 들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세운 목표에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로운 진리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은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그 그림으로 크게 내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에 화살표가 꼬리를 꼬리를 물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고요 욕구, 믿음, 행동, 결과, 원하는 결과 혹은 원치 않는 결과 여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있는 원형의 표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욕구에서 시작한다 리그베다라는 고대 힌두교 문원에서는 욕구를 생각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다 즉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은 욕구의 씨앗에서 나온다 당신이 새 차나 새 집 또는 점심으로 햄 샌드위치를 먹기 원한다고 하자 이 욕구죠 당신과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꿈꾸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욕구를 가졌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욕구는 목적지, 즉 가기 원하는 곳이다 목적지는 목표, 즉 우리가 달성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욕구는 햄 샌드위치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세계평화처럼 원대할 수도 있다 당신의 욕구는 당신이 원하는 것, 우선순위, 가치관을 반영한다 대부분이 당신이 실제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단계는 믿음이다 안타를 칠 수 있을까? 당신이 야구를 하는데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로 타석에 들어섰다고 하자 그 상황에서 당신은 안타를 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는 대단한 운동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칠 가능성이 애리조나 피닉스의 8월 호우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을 가능성과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안타를 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이라는 믿음이 없다 즉 우리는 일부에서 설명했던 믿음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이 있을 때 즉 당신 안의 자아가 안타를 칠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대체로 당신의 행동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동이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 안타를 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욕구 나는 안타를 치기 원한다 믿음 그러나 나에게는 안타를 칠 가능성이 없다 행동 스윙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고 두려워한다 결과 안타를 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 돈이나 명예나 새차를 원하는 사람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원하는 사람 더 나은 관계나 인생의 짝을 원하는 사람 혹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등 우리는 모두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생각해보자 돈이나 차, 집처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사랑, 행복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을 가지거나 하거나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이다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행동은 어떠하겠는가 아마도 다음과 같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도전해 그것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법 이제 당신이 앞에서 말한 야구 경기에 나섰다고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투수 대신 배팅용 T 즉 어린이들이 타격 훈련을 하기 위해 공을 올려놓고 치게 만든 도구인데 그 배팅용 T 위에 올려놓은 공을 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공을 칠 수 있다고 자신만 말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T 위에 놓인 공을 치는 것에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욕구, 나는 공을 치기 원한다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행동, 야구방망이를 힘껏 휘두른다 결과, 안타를 친다 차이를 알겠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나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세상 일이 T 위에 공을 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 사람에게 어떤 목표를 세우라고 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적당히 흉내만 낼 가능성이 많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목표를 세우라는 충고가 대체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먼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묻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사실상 시간 낭비에 다름없다 그래서 단지 목표를 세우라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단계적 과정을 전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이 공을 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1.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10가지 영역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기 위한 첫 단계이다 모든 것이 욕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를 위해 3부에서 삶의 중요한 영역 10가지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어포메이션 400가지를 소개한다 10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웰빙, 돈과 풍요로움, 자신감 고취, 일과 진로, 사랑과 친밀함, 가정과 대인관계, 두려움 극복, 나쁜 습관 이기기, 영성, 삶과 행복 2.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욕구를 찾아 글로 쓰라 기록이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당신은 백일몽을 꾸고 별 생각 없이 끄적거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감정적으로 몰입하며 이 책을 읽는 만큼 당신의 욕구와 목표, 꿈을 글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의 욕구를 어포메이션 일기에 쓰기 바란다 3. 가능한 구체적으로 욕구를 표현하라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하는 예를 생각해보라 막연하게 최선을 바라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 당신의 삶은 대륙행단 여행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다음은 건강과 웰빙 영역에서 당신이 실천하거나 이루고 경험하기 원하는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몸무게를 10kg 줄이는 것이다 다시 스키니진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건강한 식품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내 몸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하고 실제적인 목표다 목표는 곧 목적지임을 명심하라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그곳에 도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는 마트에 가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영역볼로 최소한 한 가지 목표 혹은 목적지를 반드시 적으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많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의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넘어가겠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다 자, 이런 식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가 또 시작이 되죠 자, 오늘은 일단 또 1단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꼭 한번 기억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화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혹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이 감각을 잘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가 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없이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화건을 여러분 실험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포메이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에다가 또 어포메이션 질문집, 무료 질문집 함께 링크를 할 거고요 또 책춘함, 나비스쿨 여러분 온라인 서점 네, 나비스쿨 여러분과 함께 되살려내고 있는 책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또 링크 함께 걸어놓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링크를 통해 함께 이제 구매해 주시면 이제 좋은 책들을 지금도 여러가지 책들을 계속 지금 컨택하면서 좋은 절판도서들 디펙초프라의 책 또 사이토이토리의 책 또 여러분이 요청 주시는 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되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비스쿨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를 해 주시면요 이 절판도서 살리기 프로젝트 함께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또 함께 참조해 주세요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천하늘의 마음공부 지 땅의 동공부 인 사랑공부 이 천지인의 통합적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 날아다니듯 우리도 그렇게 다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에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책춘함 여러 플랫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 네이버 카페 다 검색해보시면 바로바로 나오시죠 또 상세 페이지에 나비스쿨 뉴스레터 무료로 발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활용해 보시고요 정말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이 영상을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주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빛나 내가 샀어 액 액 액 액 액